안녕하세요. 저는 비공식 작전의 유정환 피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날씨에도 저희 영화 쇼케이스 시사에 참석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화 생영 전에 이 영화를 연출하신 김성훈 감독님과 그리고 주연 배우이신 하정우 배우님, 주지훈 배우님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공식 작전 감독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무증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날씨에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셨던 것은 저희 영화에 대한 큰 기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작품이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작품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시구나. 기회 엄청 오는데 저희 영화가 부디 재미가 있어서 꼭 보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사히 안전 귀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지오크림 같은 주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굽고 오늘 주차장도 문제가 많은데 고맙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재미있어요. 영화 재미있게 웃으면서 가주시면 더욱더 즐거우실 거예요. 항상 즐겁게 보시고 비가하시는 게 좋으시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인사들 입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